나에게 별값 벌을 집옷을 그이네 어디에서 부활하며 살고 있나요 멋쟁인지 또 누군지 궁금한 마음 뿐 내 사랑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내 사랑 누구일까요 내 사랑 누구일까요 내 사랑 누구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평생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몇 살인지 알고 싶어요 틀림없는 통각인지 궁금한 마음뿐 그 사람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